아구 맛있다 아우 전혀 잘 골랐네 잘나는 건 아니죠?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? 응 참 맛있겠다 현옥이랑 밥을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응 네 네 여기 2시까지 오세요 2시? 네 어떻게 빨리 가요? 거기가 문을 일찍 닫아요 5시 닫는데? 6시 아 진짜로? 그리고 너 차 타고 갈 거니까 응 운전 좀 부탁드릴게요 응 다행히 약속을 잊지는 않았고 딴 약속을 잡지는 않았네 유튜브 보면서 나왔던 그 식당인데 거기를 항상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어 집에 오기가 좀 애매해 어 거기는 좀 약간 대리운전기사님 부류기도 좀 그렇고 거기서 혼술 했다가는 그냥 못해서 자가고 오는 게 싸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오긴 오는구만 어디야? 어딘겨?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우 계속 전화하게 만드네 어디야? 앞에 아 뭐 뭐 얘기를 해줘야 가지 어딨는데 주차장 서있는데? 주차장 안에 아잉 아 오케이 알겠어 응 아 문도 안 열어 진짜 아 선생님 아 차 부서져요 살살 닫아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오빠를 맞이해야지 건방지게 빵을 하고 그래요 개똥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있는 거예요? 무서워요 비가 아 연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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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여기 유명하다고 욕쟁이 할메 아 이거 진짜 꼭 여기서 먹고 싶었는데 아 아쉽네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으흐흐 더이상 운행을 안하나 본데 아 이거 더이상 운행을 안하나 보다 이제 여기는 경완선 통군열차 운행순지 알림 이런식으로 미흥 예쁘게 남겨놨네 역사를 음 이쁘네 100만 유튜버 되게 해주십쇼 짜잔 지나치지 않는 것만 지나치지 않아 토할 것 같네 돌아 빨리 백장이요? 두개 던져야지 물 엄청 깨끗하네 일로 일로 어딨어 됐어 말벌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쫓아내줬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거 쏘이면 큰일 나는 애야 이 손이 널 살린거야 이걸로 내가 절 꺼지라고 이만했어 너무 무서웠어요 뒤에서 그래서 나는 왜 그래 진짜 그만해 이제 여기 길이 맞아요 이거? 길이 맞아 이거? 빨리 가면 안될거 같은데 여기 논두렁 아니에요 논두렁 길을 이런데로 알려줘요 어떻게 해요 어머 운영할 수 있겠어요? 길이 있긴 있는거에요 진짜로 와 여기 여기도 어디로 가야되요? 저쪽으로 가는데 지금 네비대로라면 절로 가야되요 일로 일로 가야되요 일로 여기 길 아닌거 같아요 돌려서 나가자 여기 길이 아닌거 같아 이게 그치? 어 일진이 사납네 어 이제 또 달로 돌로가래 와 이거 진짜 어떡해 너무 좁아요 차기 오프로드인데 이거 도로가 중간에 끊겼는데요 어떡해요 네비밀이요 이거 저기 가도 돼 들어갔다가 후진으로 못나와나 어떡해 일단 가 어쩔 수 없지 뭐 아 좋은 주말에 밥 먹으러 왔다 이게 뭐 무슨 개고생이에요 이게 아 이거 호랑이 나오는거 아냐 이거 멜뛰지 나오는거 아냐 그럴까요 어 멜뛰지 나오면 바로 거기 자리에서 먹어버릴거야 배고파서 뭔가 좀 나온거 같기도 한데 사람이다 사람이다 제 사람이에요 어디서 어디 대충 모르겠어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더이상 뭐 어디 돌아다녔다가 오늘 일진이 사나워 4년동안 가보고 싶었던 식당 문 닫았죠 네비가 길 잘못 알려줬죠 그리고 너랑 같이 있죠 여기 3개가 잘못됐어요 지금 그냥 요거 이게 좀 맛있어 보일 것 같아서 여기 왔어요 그럼 묵은지 들감비찜에다가 봉기밥 먹을게요 봉기밥 2개 주세요 네 봉기밥 2개 주세요 맛있겠네 소주 한변만 주세요 소주 네 사장님 혹시 여기 제가 길을 잃었다가 왔는데 여기 동네 이름이 뭐예요 전곡이요 전곡이요 네 아 선생님 저는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세로로 길게요? 네 길게 잘라줘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잘라야지 쭉 그렇지 아이고 김치가 이렇게 길 자라게 잘라야 맛있지 김치가 그래서 사각형으로 자르면 어떻게 해요 좋은대로 먹어요 사악 싸가지고 싹싸가지고 덩덩덩 덩덩 덩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거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는 거에요 잘 익으셨네 잘 익혔네 이거 살이 그냥 고기 봐요 고기 잘 고기 실한 거 봐 이건 무조건 내 스타일이다 좋은 스타일이에요 그 할머니한테 욕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줄게 귀를 또 씻어야 된다 선크림이 자꾸 눈에 들어가서 눈이 너무 따갑다 눈물 자꾸 나요 나는 이렇게 선크림 바르면 눈이 딱 없냐 눈이 작은데 들어갈 게 뭐가 딱 있어 자꾸 들어가요 단체 구멍도 물은 샌다고 내가 만지고 싶지는 않은데 머리카락이 있어요 아쉬워요 저거랑 뒤로 가 아 내밀지마 아 됐다 저거랑 버려야돼 여러분들 안주 준비하십쇼 나도 준비 하나 할게요 그래가지고 싹 한숨 쌌쌌 야 통통통 잘하네 잘하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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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야 오이지가 너무 맛있어요 오이 공격 한 번 더 해야겠다 오이 공격 오이 공격 비모님 네 죄송한데 저희 오이지하고 네 가지 맛 좀 더 주세요 오이지 많이 드세요 네 둘이 먹기 양도 많다 응 다음에 집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맛있게 어 똥이다 일단 내꺼 선생님 인간 찾아봐줄게 아 일단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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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내꺼야 아 또 있어 또 있어 보세요? 어 다행이네 사이좋게 먹으라고 4개 존나 전쟁이야 사랑하는 사이끼리 3개 있을 때는 밥 나눠 먹거나 더 먹어 어 형들끼리는 전쟁이지 부모님 혹시 볶음밥 되나요? 네 볶음밥 하나만 해주세요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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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두개 해주세요 뜨거우실 텐데 이거 덜어다 드릴게요 네네 어떤거 왕인분은 저기 계셨네 깜짝 놀랐어 아 통통통 아 이스퀘어짐이야 감사합니다 아우 아우 맛있다 아우 저저 잘 골랐네 잘나는건 아니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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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응 맛있겠다 이거야 드세요 아 괜찮아? 진짜 먹어도 되는거에요?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빛깔 봐요 블랑코 블랑코 동동동 동동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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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그 샵에서 하는 동생이 오빠 유튜브 하는 거 알려줬거든요 재밌다고 맨날 유튜브 얘기만 해요 왁싱샵이라서 왁싱 다리 한 번 ㅋㅋㅋㅋ 다리는 별로 다리에 털이 별로 없어요 봐봐요 아 뜯을 게 없어요 다리에 겨드랑이는 솔직히 왁싱하는 게 좀 그래 빨갛은 거 같아 너무 창피해 왜냐면 내가 보는 눈에서는 운동할 때 조끼 같은 거 남자들 뭐라 그래 스포츠 머슬 머슬 아유 머슬탑이라고 해요 보통 아 머슬탑 근데 겨드랑이 털에서 운동하는 느낌 아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더듬어야지 짧게 스포츠 스포츠 겨드랑이에요 스포츠 머리 긴 롱 헤어가 아니라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옆으로 삐져나오지 않게끔 스포츠 헤어로 다듬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포츠 아유 진짜로? 비영이 오빠는 다리 털 없어? 응 걔도 없어요 걔는 아예 없어요 아유 진짜? 걔는 그냥 민 다리 민어 같아요 다리가 여자야 여자 또 얼굴이 하얗고 여성여성하게 성기셨어 음 이게 딱 한잔 딱 먹고 그냥 바로 그냥 쓰러져서 잤으면 좋겠어 자 나 버리고 버릴 거잖아 여기서 일하세요 이렇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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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에 타면 이제 3조 컷 아니에요? 부흥 출발하면서 자는거에요 으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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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거기 이제 알바를 그만뒀단 말이야 거기가 너무 머니까 그럼 오늘 내가 뭐 얻어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네요 안되죠 아 제가 운전까지 다 했는데 제가 없다고요? 미쳤네 엄마한테 전화 주는거야? 아니 아니 나 지갑 가져왔어요 내가 쓰려고 아 선생님 사람 마음 끝까지 들어와요 우리 동생이 고생하니까 내가 내려고 했어요 이거 수수미 만드신 건가봐 예 귀엽다 궁금하시면 한번 가보세요 이모님도 한번 하하하하 하님 구독 좋아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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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 하님 알려주세요 네 하하하 잘먹었어요 아무우 가만지가 너무 예뻐요 아무우 귀여워 너도 티비 나와볼래? 안부러요 아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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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요 아 비와요 아 정말 아 정말 저기요 저기요 다 왔어요 아 코를 왜 들고 놔야지 졸리게 방금 안 된 것 같은데 거의 3초코인